오늘 아침도 어제만큼 쌀쌀합니다. 현재 울산의 아침 기온은 2도를 가리키고 있고요. 구름들 사이로 볕이 간간히 고개를 내밀겠지만 이렇게 대체로 흐린 하늘이 예상이 되면서 낮 동안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는 못하겠습니다. 오늘 울산의 낮 최고 기온은 7도가 예상되고요.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조금씩 더 낮겠습니다. 이렇게 하늘은 흐려도 공기질 자체는 깨끗하겠습니다. 오늘 울산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이 예상되고요. 또 오늘 아침까지는 0.1mm 미만의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.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. 오늘 동남권 하늘은 대체로 흐리겠고요. 현재 기온은 경주와 울산, 양산이 모두 2도, 그 밖의 지역은 4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. 낮 최고 기온은 경주가 8도, 양산과 부산은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현재 대부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3.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. 또 울산 앞바다에는 강한 너울성 파도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. 이번 주 목요일에는 울산에 비 소식이 있고요. 주 후반에는 아침 기온이 영하 5도까지 떨어지는 등 반짝 꽃샘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. 날씨였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